표는 각각의 스토리지 클래스들이 가격이 다 다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표를 짜서 하나하나 비교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으면 비교를 해 보세요 훨씬 더 명확해져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의 가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지는 저장공간, get은 다운로드 비용, put은 업로드 비용이 스탠다드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스탠다드 임프리퀀트 액세스의 가격 그리고 이거는 원존 임프리퀀트 액세스 이거는 글래시오의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ratio, 비율이라고 하는 뜻의 값들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스탠다드의 스토리지의 코스트가 0.023달러라고 했을 때 스탠다드 IA는 0.18달러거든요 그거는 스탠다드의 78%다 0.014는 스탠다드의 62%다 그리고 글래시오는 17%다 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가격이 점점점점 싸지죠 그래도 글래시오는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만약에 저장비용이 10억이다 그러면 글래시오에다가 하면 1.7억에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글래시오가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제일 싸니까 그럴리가요 싼 건 다 이유가 있죠 이거 보면 다운로드 비용이거든요 다운로드 비용은 또 어떤 점 볼까요? 스탠다드는 다운로드 비용이 0.0004예요 근데 스탠다드 임프리퀀트 액세스는 0.001이에요 스탠다드 방식에 비해서 스탠다드 임프리퀀트 액세스는 다운로드 비용이 250% 비싸요 왜 그럴까요? 여기 써있잖아요 임프리퀀트,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액세스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데 만약에 엄청 자주 사용하는데 임프리퀀트 액세스가 스토리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채택하게 되면 요금 폭탄을 받게 되는 거죠 원존 IA도 250 그리고 글래시어는 어때요? 액세스 요금이 훨씬 더 비싸요 글래시어를 안 써봐서 요금 체계가 제가 확실치 않은데 아무튼 얘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때 비용이 비싸고 엄청 오래 걸려요 몇 시간씩 그 다음에 푸트 방식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임프리퀀트 액세스와 원존 임프리퀀트 액세스가 둘 다 200% 비싸죠 근데 글래시어는 업로드하는 비용은 공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슬쩍 봤을 때는 아무튼 이렇게 요금이 서로 장점과 단점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잘 조합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아, 저렇게 다르니까 저걸 조합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잊으세요 그냥 스탠다드를 쓰세요 끝